점심 먹으려고 팔레스 호텔에 왔어요. 호텔 바로 앞에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꽃이 바뀌었네? 아, 예쁘다. 밥 먹으려고 왔는데 1등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너무 예쁘다.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안 되는데. 맛있다. 맛있다. 저 진짜 처음에 경험했을 때 칼질이 너무 못해서 시모님 오셨는데 사과를 감자칼로 깎았다. 다 충격. 거기 395. 거기 얘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, 그 간판 없는 거기야? 완전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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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ля fashion 단어 Apple chart 맛있다. 버섯 진짜 맛있다. 그래도 아우찜도 맛있지? 근데 버섯 진짜 맛있다. 그치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버섯 진짜 맛있다. 그래도 아우찜도 맛있지? 공격빵 있는데 뭐 하고 싶은데? 그러니까. 진짜 맛있다. 예쁘죠? 여기 밑에. 거기 팔어 이거? 샷 integrity 치즈 cyber Uhr 하늘을 찍어 하늘을 찍으러 왔어서 하늘을 찍으러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3개. 잘 먹겠습니다. 저녁밥 하려고 장 다 봐왔는데 남편이 밖에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지금 루카스 데리고 다시 나가고 있어요. 밤이 되니까 더 예쁘네요. 루카스가 장어 먹고 싶다고 해서 장어 먹으러 왔어요. 단순히 털이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. 그리고 보통은 아티스타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그래서 아티스타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고추장 짜잔 밥이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는 손가락을 좀 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? 빨리 가서 차를 마셔야지 어허 찍혔어 흐흐 야 oki 이밍 罪 of dg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수영 레슨 받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수영장은 바로 집 앞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입고 갈 거예요. 정말 3개의 천엔이래요. 수영장은 사이좀과 사이야데요.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하얀색으로 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Yes. 나 이거 가고 싶었네. 나 이거 가고 싶었어. 이건 다음에 사자. 아까 산 포인세티아를 식탁에다 놨어요.